자 우리 이번에 모실 분은 멀리 한양에서 오신 분입니다 마음씨도 어여쁘시고 고우신 우리 김정인님의 무대 함께 하시겠습니다 채석강입니다 서해바다 수평선아 너는 왜 말이 없느냐 떠날 일 그리워서 맘 부족되어 버린 채석강은 기폭에 꿈을 짓고 온다던 사람 피곤치고 피곤치고 꽃은 피었잖아 파전풀이 갈매기만 슬픽 울고 있네요 방파대 여인의 소름 그 누가 알까 채석강아 말도 내다 사이의 바다 수평선아 너는 왜 말이 없느냐 떠날 일 그리워서 맘 부족되어 버린 채석강은 기폭에 꿈을 짓고 온다던 사람 피곤치고 피곤치고 꽃은 피었잖아 사이의 바다 수평선아 파도풀이 갈매기만 슬픽 울고 있네요 사이의 바다 수평선아 감판의 여인의 소름 그 누가 알까 채석강아 말 좀 내다 방파제의 여유 해설은 그 누가 알까 채소까랑 말 좀 해다 네 우리